또한 마음이 맞지 않으세요 또한 마음이 맞지 않으실까요? 안 듣고 사랑해주세요 많이 듣고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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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하는게 정말 많지 않았던거 같은데 오히려 좀 걱정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더 잘 보여서 되게 좋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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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이피부터 K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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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오늘 제가 제 생각에는 지지도 몰랐어요 오늘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쇼핑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늘 쇼핑인데 뭐야 아 근데 오늘 쇼핑은... 오늘 쇼핑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오늘 쇼핑은 어떻게 제일 잘하는지 제가 진짜 몰라 리허설 할 때도 모르겠어요 비어는 사람들에 놓쳤는데 이게 원래 원래 못 만들었잖아요 리허설 할 때랑 아무 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지 제가 하자마저 제 귀신 하하하onderside LWT 아 슈퍼데리였으면 좋겠다 너무 좋네요 그래 깜짝 놀라고 때론 바보같이 또 뭔가 상긴다는 게 한 번이 산을 있던거는 벗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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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이름은 뭔지 할 것이 있긴 않지 Oh could you tell me 이 정원에서 모든 널 봤어 You know that I can't show you me I give you me 저러한 모습 보여줄 수 없어 뭐 가만히 있으면 만날까 But I still want you 할 수 있는 건 정원의 이 세상이 예금 너로 데려온 꽃을 빌 니가 나를 숨쉬는 건 But I still want you I still want you 이 누구 어쩌나 그때 조금만 그만 그만 그대서 내 슬픔이여 깨있더라면 지금 우린 또 사려졌을까 널 보고 있어 사라지 너나지 홀로 남겨진 이 보이소 서중간을 일어나보겠어 너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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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노래가 좋아서였어요. 왜 하고 싶습니까? 근데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무대에 서는게 이 노래를 가수가 하고 싶다는 이유가 뭔가 아메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는 너무 저희한테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쁜 자리라서 이런 순간들을 매년마다 함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랩문형의 가사를 빌려 아 아렘이 아렘이 랩마스터 랩마스터 어떻게 알고 아렘이 러브의 가사를 빌려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앞뒤는 사람이자 사랑입니다. 할렘이 응 아 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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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까 우르산을 챙겨하고 싶어 어제 잠도 열심히 자고 자려고 하고 뭐 게임 안하고 그냥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기분이 너무... 그래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오... 제가 빨리 더 성장을 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있을 콘셉트에서 지금 확실히 더 달라진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만족스러워 그래서 됐잖아 어차피 내 기점이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끝까지 함께 이렇게 뭐가 있을 텐데 이제 감성 보내주시고 즐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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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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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